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은 이 요플로우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텐데요. 이 요플로우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나면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저 박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도 이 요플로우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잠시 앞서서 제가 처음 또 브리핑을 해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업체는 뭐라는 업체인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우플로우는요. 전기화학기술과 정밀전자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력 제품으로는 대표적인 만성소모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 시장 내에서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웨어러블 시스템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웨어러블 펌프 제품을 타약물에 적용하는 신사업을 개척을 하고 있어요. 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이 이우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보시면은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7% 하락으로 장마감이 좀 되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 연락을 좀 많이 받아서 찍는 종목인 만큼 제가 들어본 평단들이 있고 그거에 맞게끔 대응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다가 이 이우플로우 주가 전망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영상으로도 좀 담아보네요. 근데 지금 좀 하락세라서 우리 주주분들 꽤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쵸?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자 이때 한번 상승이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고만고만하게 윗고리 아래고리 달아주면서 장마감이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이우플로우는요. 아직도 상승 가능한 힘이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께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단타나 단기 종목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세기 때문에 살짝 손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왜? 저는 아직도 이거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포트폴리오에도 주가 전망 부분에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평단가를 낮추셔야죠. 그러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 추가 매수 타짐을 모르겠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자 번호 몇 번이에요? 자 010-9-9-8706번으로요. 자 박25 자 박기자 이우플로우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함께 같이 가보자는 느낌으로 박25라고 남겨주시면요. 자 제가 작성해놓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자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입장까지 도움드릴 겁니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앞부분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링크랑 제가 언제쯤에 영상을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무료 종목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때 매수하신 분들 단기 종목 선호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저희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 단기 종목으로 매수하실 만한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잡아보시면서 이어플로우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차 목표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로 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만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차 목표가를 2만원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자 근데 장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좀 더 상해질 수가 있어요. 막말로 19,000원까지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2만 5천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만 5천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매도를 하시는 걸까요? 이때 매도를 하시는 걸까요? 둘 다 아니죠. 자 대략 저는 우리 주신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주식이라는 건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저 같으면은 2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쯤에 추가적으로 싸인 드리고요. 자 19,000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한 17,000원쯤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1차 목표가만 설정을 해놓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서 제가 또 바뀌자지 않습니까? 그쵸? 자 취재해 온 내용들이나 정보들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오플로우를 보유를 함으로써 제 포트폴리오는 무수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목소리까지 높이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 여기에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재한 내용들 정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세번째로는 주가 전망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010-9-69-8706번으로 박25 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후속주 준비했습니다. 후속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텔레그램 입장 해달라는 텔레그램 입장하시라는 이유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사조대림 보이시죠? 제가 한 라이브 방송에서 18일쯤에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다가 이 사조대림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가 원래 종목명을 가리고 연락주신 분들 한해서 몇몇 분들께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러려고 했으나 라이브 방송은 또 생생하게 또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가려야 되는데 못 가려서 우리 주주분들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다가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셔서 수익 좀 보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 저는 아킹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분들께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수익 보셨기 때문에 상관없고 대략 한 2쯤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많이 늦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6만 3천원쯤에서는 매수가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추천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이 뭐냐면 대략 한 8만원 후만 대지는 9만원대 초반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6월 28일 날 이렇게 9만 4천 3백원을 찍고 장마감이 되었고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는 그 내용이 안 보여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종목 제가 원래 탐방을 다니면서 갖고 왔던 종목으로 세력주 연구소 특별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라서 이분은 영상으로도 담으셨더라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종목명 가렸죠. 날짜 보면 2024년 6월 19일 날 올렸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종목으로 후속주 한 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자 주셔서 이 후속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첫 번째로 주주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제가 왜 상승 가능한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까요?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뭐예요?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강하다 내릴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의 시총이 대략 한 3,800억 원 정도 언저리 되는데요. 이 시총이 낮다의 장점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볍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이어플로우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차트가 역헤드 앤 숄더로 보여지고 있죠. 자, 보세요.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자, 일단 헤드 앤 숄더가 뭐냐면요. 모양은 대략 한 이 정도로 산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거 자, 이게 머리가 될 거고요. 이게 어깨가 될 겁니다. 숄더죠. 자, 이게 그리고 목선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막 물량을 소화를 해줘요.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물량을 막 소화해주죠. 그러다가 머리까지 올라갔어. 어, 결국에 떨어져. 자,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 어, 결국에 소화를 못해. 네, 그리고 나서 목선 밑으로 떨어진다. 이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헤드 앤 숄더고요. 자, 반대로 꺾어져 있죠. 역헤드 앤 숄더는 산이 뒤집혀져 있다. 자, 머리, 어깨, 목선입니다. 이 반대로 물량을 계속 소화해줘요. 자, 아, 죄송합니다. 헤드 앤 숄더가 상승해서 하락이에요. 상승해서 하락. 죄송합니다, 주수님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하락해서 상승. 자, 막 물량을 소화를 해줘요. 결국엔 지지부진함이 떨어져. 하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다가 물량을 소화해주다가 결국에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목선을 치고 올라간다. 자,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역헤드 앤 숄더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어플로우는 또 어때요? 지금 제가 밤 11시 13분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말이 많이 꼬이는데 이 부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를 이어플로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또 떨어지고 물량을 소화를 해주다가 여기 한번 눌림을 구간 형성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고 살짝 내려줬지만 결국에는 여기 목선에 걸쳐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목선 따다다다다닥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이어플로우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매매동향입니다. 매매동향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좀 털어줬었어요. 근데 이걸 다 물량을 누가 받아 먹었어요? 기관이 받아 먹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가가 떨어지고 파란불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지 마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막 매수세가 막 터지고 있어요. 매수세가 터지고 있는데 이 들어온 매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주님들. 자, 오히려 살짝의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 낮은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매도세는 현저히 적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잠잠하다. 자, 그러면은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어. 그럼 이 남은 물량은 어디 있어요? 이 종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것도 첫 번째 이유고 아직까지도 재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도 이 종목에 물량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남은 물량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이어플로우를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주주님들. 제가 대략 봤을 때는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상승을 해주고 눌림구간 여기 한번 눌려줬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고점을 뚫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는 제가 포트폴리오 주가 전망 부분에서 넣어놨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플로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투자경고 얘기도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경고 종목이 풀리면서 결국에는 조정 살짝 받아주고 물량, 매수세력, 매도세력이 서로 땅따먹기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아직까지는 매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트폴리오에도 앞으로 주가 상승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어떻게 물량을 소화해주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넣어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제가 7월 호속주를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사조대림으로 수익을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략 한 한 달 정도 보유기간으로 예상되는 종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억 만들기죠. 자, 1억 만들기가 뭐냐면요. 주주님들 자, 6개월 1억 만들기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입장인원 이번 달 한 달간은 순척수는 없이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자마자 무조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내일 연락을 주시다 하더라도 참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한 가지 알아가셔야 될 게 5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50만원으로 1천만원 만들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가져가시는 수익금만 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010-919-8706번으로 자, 우리 함께 가자 느낌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셨으며 제가 박이오 라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기자 이오플로우 수익매도까지 함께 가자 라는 느낌으로 박이오 이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자, 후속주 오픈해드릴 거고요. 자, 박기자 포트폴리오 이오플로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해놓은 거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억 만들기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입장 까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보셨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박기자와 함께 주식 다시 배우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식을 배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딱 이번 달 연락주신 분들 한해서 30분만 추첨해서 파는 거 아니고요. 30분만 추첨해서 7월달 내로 무료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010-919-8706번으로 연락주시면 자동적으로 추첨 명단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 끝마칠 때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요.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박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 주실 때도 박이호 옆에다가 박기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혹시 알까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정보라는 정보는 하나라도 더 드릴지, 그쵸?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자, 그럼 금요일도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